4월 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오늘로 이제 딱 90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가보죠. 부산시장 후보로는 국민의힘 박형준 전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활동을 하던 정치인이니까요. 부산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중앙정치에 대한 의견도 두루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아니, 뭐 후보한테 가장 큰 복은 당선이죠?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각종 여론조사 보니까 2위인 민주당 김영춘 전 장관하고 격차가 좀 큰 1위를 달리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산 시민들이 상당한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아마 그것이 합리적 변화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표출이 된 것 같고 또 부산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지금 폭주하는 정권을 견제하고 다음 정권을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야 된다 하는 요구가 대단히 큽니다. 거기에 부응하는 정말 좀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고 확실히 이길 수 있고 또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 또 다음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시장이 누가 좋으냐 이런 데 대한 시민들의 판단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저랑 인터뷰하셨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그때 정치 안 하고 다시 교단으로 가서 학자로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바뀌게 돼요? 원래는 제가 시장 후보 나올 생각을 안 했죠. 그러셨죠. 총선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또 상황이 급변을 해서 그리고 작년에 사실 통합을 했던 이유가 제가 무슨 어떤 자리를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보수가 이렇게 분열돼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좀 헌신을 하고자 해서 통합을 추진을 했던 거고 통합은 절반의 성공을 했습니다. 절반의 성공을 했다는 것은 통합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총선 결과가 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제가 좀 실의도 겪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하나의 단절적인 국면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봐야 된다. 차기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새로운 과정으로 봐야 되고 또 부산은 제가 고향이기도 하지만 지난 30년간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열정을 바쳤던 공적 열정을 바쳤던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총매제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나서게 됐습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분은 좀 세게 비판을 하셨었어요. 총선 망쳐놓고 부산시장 하겠다고 나오십니까? 참 뻔뻔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독서를 하세요? 총선 진 거는 틀림없으니까요. 진 것에 대해서 제가 4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정치적 책임은 면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통합의 의미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총선도 돌이켜보면 제가 어떤 말실수를 했다든지 제가 어떤 전략을 잘못 짰다든지 이런 요인이 지배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당시 코로나 전국이나 또 코로나 상황이나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객관적 요인이 좀 압도한 그런 선거였고 또 우리 내부에서는 혁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모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어떤 지금 정치활동을 하고 선거에 나서는데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을 좀 보죠. 공약 1호가 부산을 15분형 도시로 만들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부산이 지금 길쭉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덕도 공항이 생기면 그게 한 10년 뒤에 생긴다고 보면 해운대까지 해서 가덕도까지가 지금 현재의 교통 여건으로 보면 한 2시간 가까이가 걸립니다. 교통 저도 가끔 가보면 엄청 막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공항의 의미가 퇴색되거든요. 마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신교통수단들이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그래서 지금 특히 로스앤젤레스나 라스베가스에서 이미 테슬라나 하이퍼루프원 같은 회사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또 이미 상용화 직전에 놓여있는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진공자장 교통수단인데요. 위로 가는 거군요. 도로로 가는 게 아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터널을 뚫을 수 있습니다.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여건에 다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심도 깊이 터널을 뚫어서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죠. 그렇게 하면. 뚫어서 그런데 그걸 완성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 임기네 돼요 그게. 시장 임기라는 것을 이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1, 2년에 되는 게 아니죠. 5년, 10년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는 것이죠. 저는 5년 내에 그것이 실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항과 함께 더불어서 해운대에서부터 가덕도까지를 15분 거리로 주파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아시아 최초로 한번 부산에서 먼저 실현해보자 하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15분형 도시 만들겠다라는 공약.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 만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사실은 연동이 되는 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훨씬 그 상황이 복잡해서요. 그 상황 얘기도 좀 여쭤야 될 것 같아요. 그제 6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한 20분 만났다고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한테 당으로 들어와서 경선 같이 뛰자 이런 메시지를 던졌고 안 대표는 아무런 답변을 안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원샷 경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후보를 결정한 다음에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요. 1대1 단일화. 바람직하기는 원샷 경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통합을 할 때에도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나 또는 대부분의 정치 세력은 통합이 됐거든요. 안철수 대표하고 몇 분만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이번에 차제에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차피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을 달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결국 안철수 대표가 나온 이유도 차기 정권을 창출하자는 목적을 갖는 거니까 범중도보수 통합정당을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것은 그러면 국민의힘 그대로 둔 입당이 아니라 다른 또 어떤 당 안에서 다 들어와 통합입니까? 아닙니까. 제3지대가 아니고 바로 지금 간단합니다. 합당을 하는 절차는 대단히 간단하거든요. 합당을 하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단일 후보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후보를 내서 나중에 하게 되면 물론 그것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단일화 자체가 성사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단일화 이후에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선택의 문제인데 결국 제 개인적으로는 원샷 경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룰의 문제라든지 서로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차이에 의해서 결렬이 된다면 그래도 최종적으로 단일화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지금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방법 합당해서 원샷 경선하는 게 제일 깨끗하고 제일 쉽다 지금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이라는 당을 이끄는 대표인데 현역 의원도 있는 갑자기 제3지대에서 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민의 힘으로 다 데리고 들어가서 경선한다는 게 쉽지 않고 게다가 여론조사 1등이에요. 여론조사 1등인 내가 왜 거기 들어가? 라고 하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서울의 경선 방법을 전체 시민 여론조사 100%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요. 합당은 이번에 단일화 이후에 하든 단일화 경선 이전에 하든 경선 이후에 하든 합당을 원칙으로 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면 되는 것이죠. 합당을 전제로 해서 일단 원샷 경선부터 치르자 시간이 멈추니. 저는 그런 대안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만약 그걸 거부한다면 안철수 대표 측에서 이 단일화가 결국 깨질 수도 있습니까? 저는 지금은 깨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보수나 중도 쪽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음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기는 후보를 내야 된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그것도 상당히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넘어서기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야권에게는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그리고 지상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지자들이 주어준 소명인데 정치인이 그걸 거슬기가 힘들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해도. 네. 그것만은 저는 거스르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는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우리 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출마하겠다. 조건부 출사표가 좀 이게 이례적이어 가지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출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출마를 한다는 얘기인데. 네. 출마를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들어와서 하자 이 얘기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안철수 대표가 나와서 경선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이 출마를 접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출마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방점이 읽기 싫어하고요. 오세훈 시장은 나중에 또 인터뷰 초대해서 좀 더 얘기 들어보기로 하고. 그런 와중에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명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인사 50명을 초대해서 신년 인사회를 했는데 거기서 내놓은 메시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통합이란 말 특히 마음의 통합이라는 말에 많이들 주목을 했어요. 혹시 최근 이낙연 대표가 던진 사면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 사면의 시그널을 대통령이 보내신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반응을 했고요. 그런데 지난 4년 문재인 정부. 읽고 싶은 겁니까? 진짜 그렇게 읽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 통합을 지금 이미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정권 차원의 내부 논의 없이 툭 던지는 말로 나왔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계획이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 계획이 정치적 셈법과 결합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또는 기본적인 자세는 대한민국의 대표 시민으로서 국가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로 정말 통합을 할 수 있느냐. 그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 문제를 가져온 원인 자체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는 우리 정치를 진영의 정치로 끊임없이 나누고 분열시켜온 그 결과거든요. 그것을 한 번 꼬매고 정권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대통령에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권 차원의 저는 교감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우리 정치도 그렇고 지금 미국 정치도 그렇고 극단적인 지지자들에 휘둘려 갖고 그런 국가공동체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가로막는 일.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우리가 이게 국가공동체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중간지대를 넓혀서 양쪽의 극단을 그 안으로 수렴을 하는. 이것이 진정한 통합인데 그것을 자꾸 극단적인 지지층에 둘러싸여서 또는 그들의 의도대로 정치를 하게 되면 지금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경험했듯이 극단적인 분열의 정치 또 적대와 증후의 정치를 극복하기가 어렵죠. 통합해야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통합 좋은데 그게 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방식으로 돼야 하느냐. 그게 무슨 통합인가 정말 통합이 그걸로 될 것인가 이렇게 물으세요. 두 전직 대통령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때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했던 일종의 대표시민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상징하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을 지지했거나 또 그분들과 함께 정치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과거의 어떤 잘못을 잘잘못을 계속 따져서 이 문제를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정치를 하게 되면 그 틈이 봉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런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만 고유하게 좀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정치 행위로 봐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사면은 정치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사면은 그 두 사람의 사면이 아닌 그를 따르는 많은 지지자들과의 화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 국가공동체가 하나니까 과거의 문제를 딛고 미래로 나가자라고 하는 하나의 큰 신호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봐야죠. 그런데 청와대가 정말 사면을 고려하고 결심한다고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고유 권한이어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바탕이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 메시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탕이 돼야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대통령도 사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 무릎 꿇고 두 손 들어야 뭘 해준다 하는 것은 진정한 통합이 아니죠. 그것은 사과나 반성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또 자신의 성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상대가 강요해서 사과를 하는 것은 진정한 건 사과라고 볼 수도 없고요. 상대 진영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뛰어넘자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저는 과거에 역대 대통령들 대통령제에서의 문제였던 정치보고복의 고리를 끊었잖아요. 그걸 과거에 잘못 넣어 반성하라 그러고 이렇게 끊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할 때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다 묻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가는 것이고요. 그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다 해 줄 것이고 앞으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게 국가 공동체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진영의 정치로 적대와 증오의 정치가 이렇게 횡행하고 이런 것들을 뛰어넘자라고 하는 정말 대통령의 고도의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 의미로. 사면의 형태를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 먼저 하고 이명박 대통령 나중에 하고 분리 사면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런 것이야말로 정치적 셈법에 의한 또 사면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왜요? 분리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인데 적폐청산 수사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단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죽음과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된다. 이런 식으로 분리 접근을 하면 그 통합의 의미 자체가 별로 없는 것이죠. 또 상대편을 갈라치기 위한 정치적 정치공학적 수단이다.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니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국민이 촛불 들어서 탄핵해서 지금 감옥에 간 대통령인데 어떻게 벌써 사면 얘기를 하느냐. 이런 문자도 상당히 사실 많이 들어오거든요. 다른 식의 감옥으로 다른 식의 방법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사회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졌다는 증후군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딱 절반 절반이잖아요. 그리고 탄핵의 이런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는 건 자기 지지층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 진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가 된 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지.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부산 얘기보다 서울 얘기 더 많아요.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교수, 박형준 예비후보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